야, 빌려줘 이거 왜? 야, 내놔 팀보다 더럽잖아 아, 더하놔 내놔 아니, 빌려줘 친구끼리 아, 싫다니까 빌려줘 우리 건이가 리코더를 빌려주기 싫은 거구나 그렇다면 상황극을 통해 건이의 리코더를 받도록 하자 레디 액션 땅굼 뭐하는 거야? 황비홍 황비홍? 비홍 돌아가신 스승님의 복수를 오늘 해야 될 거 아니야 거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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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를 복수를 해다우 해다우 나는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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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다, 부탁 아, 예 알겠습니다 거나, 거나, 복수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나의 복수를 부탁한다 둘 스승님 보고 싶어요 방금 왔다 갔어 스승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 넌 감당 못 할 건데 이제 스승님의 원수밖에 안 남았다 피살기를 준비하자 피살기? 네 피살기는 호랑이꾼 호랑이! 털털털털털 발톱! 호랑이 털털털털털! 발톱! 어흥! 네 차례야, 비홍! 그래, 알았어. 나도 필살기! 넌 고양이야. 고양이였구나. 이것 좀. 여기 1층에. 에이, 송이들. 듣던 대로 엄청난 근육질이구만! 어, 탁! 어, 탁! 종아리, 종아리! 허벅지, 허벅지! 식수, 패! 아이쿠, 아이쿠, 패치, 패치! 어, 깨! 정말 무시무시해! 내 핏살기다! 호랑이! 어, 히! 어, 탁! 탁! 내 발톱! 비홍, 핏살기를 써! 어, 고양이 알러지! 굉장하다! 고양이야! 그녀에게 발톱을 써! 나 왕비용! 스승님의 원스터를 감았어! 잘했어! 네가 왕비용이라고 잘 커졌구나, 내 아들아. 아, 아, 아들이라니요? 어릴 적, 내 아들 왕비용과 나눠가진 증표가 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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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행복하렴! 아버지! 엄마야! 어머니! 하하하하, 잘 쓸까? 즐거움은 끝이 없다! 티비엔 티비엔